디도서,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우리 종교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종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득한 옛날에 벌써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으며 나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도직을 맡았습니다. 나와 같은 믿음이 생활을 하는 진실한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운해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그대를 그래디 섬에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은 내가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그대가 완성하고 내가 일려둔 대로 도시마다 교회의 원로들을 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로가 될 사람은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의 자녀들은 신자라야 하고 방탕하거나 순종치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감독자는 하나님의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흠잡힐 데가 없고 자만하지 않고 십사리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부당한 리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독자는 오히려 손님 대접을 잘하고 선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자기를 억제할 줄 알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건전한 가르침으로 남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쓸데없는 토론을 일삼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리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래대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이고 몹쓸 짐승이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겨울은 뱅이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예언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증언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하게 책망해서 그들도 건전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오. 유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에나 진리를 저버린 인간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신도 량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왕고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디도소 2장 그러나 그대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부합되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는 자제력이 있고 이엄이 있고 신중하며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가르치시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거나 하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은 늙은 여자들이 훈련을 받아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착한 여자가 되어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시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행동이 본보기가 되고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하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책 잡힐 것이 없는 건전한 말로 가르치시오. 그러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우리를 흠잡을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네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주인들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오. 주인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훔치는 일을 하지 말고 언제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로스를 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장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 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이 나를 기다리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몸을 바쳐서 우리를 모든 제약에서 건져내고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큰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고하고 또 책망하시오. 그대는 아무에게도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디도서 3장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리고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시오. 우리도 전에는 미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온갖 정욕과 쾌락이 종리되었고 아까 시기로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데 전념하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고 족보를 캐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룰법을 가지고 싸우거나 하는 일을 멀리하시오. 이와 같은 일은 헛된 일이며 리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단자는 한 번 두 번 경고해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구와 관계를 끊으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이런 사람은 옳은 길을 이미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으며 자신을 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로 속히 나를 찾아오시오. 나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날 작정입니다. 아볼로와 법률과 세나를 나에게 속히 올 수 있도록 추선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오. 우리 교우들도 선행의 전념에서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생활이 보람있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신도에게 무난하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드는 삶을 향해 거리에ronics ב 드라마한 삶을 감iona 우리는 자신이 많은 집이 framework을 traces nu가와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고 리허가 any의의 몸 등 there. 그리고, 비 demokrat역을 저희는 lambda끈에서 쌓아준다 한 전투 등'dor towels의 전문ued convert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